반갑습니다. 저는 메가스터디에서 생명과학을 강의하고 있는 박지양입니다. 9월 평가원이 다 끝이 났고요. 여러분들은 며칠간 어땠어요? 좀 쉬었어요? 9월 평가원 시험치고 난 다음에 시험 결과가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아서 혹시라도 며칠 동안 좀 마음고생했을까 봐 선생님도 그게 좀 약간 마음에 걸리네요. 여러분 여러 과목들이 있겠지만 모든 과목들 다 하나같이 아쉬움이 없는 그런 시험은 사실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번 9월 평가 시험 딱 치고 난 다음에 분명히 아쉬워했던 이 부분들이 머릿속으로 계속적으로 왔다 갔다 생각이 났을 것 같고 근데 선생님이 이런 어떤 시험의 결과를 뒤로 하고 난 다음에 가장 여러분들한테 토닥거리고 싶었던 것들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스스로를 좀 자책하지는 말았으면 하는 바람인 거 이거였어요. 자기 스스로를 너무 굶지에 몰아넣지 말라고 그동안 열심히 했던 부분들도 많으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좀 토닥토닥거리는 그런 며칠이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자 이제 저도 여러분들과 함께 생명과학의 9월 평가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생명과학의 9월 평가원을 살펴보면 여러 문제들 중에 9월 평가원의 한 문제 한 문제 뭐 아쉽지 않은 문제가 어디 있겠어요.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의 발목을 첫 번째로 잡았던 소위 말해서 나를 좀 당황하게 만들고 그리고 고민하게 만들고 이 문제 때문에 소위 말해서 약간 약간 좀 발목이 잡혔다 또는 엉켰다 라고 얘기하는 이 문제가 무엇일까 생각을 해봤더니 바로 9월 평가원의 10번 문제였더라고요. 그래서 이 10번 문제를 선생님이 현장에서 만났던 학생들도 이 문제 선생님이 이 문제를 시간을 꽤 오래 썼다. 그래서 꽤 오래 썼던 거에 비해서 결국 맞췄긴 했지만 뒤쪽에 17번하고 19번 문제를 풀 시간적인 여력이 없었다. 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했고 그리고 10번 문제 이 10번 문제는 정말 동그라미 기억에다가 1을 넣고 1을 넣고 3을 넣고 0을 넣고 1을 넣고 2을 넣고 이렇게 하나하나 숫자를 대입해야 되는 문제이냐 라고 하는 질문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해설강의 때 다 하지 못했던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우리 해설강의 뒤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여러 문제들 중에 선생님이 10번 문제를 골랐습니다. 자 이제 우리 문제 중에서도 이 10번 문제 하나 이 문제를 살펴보면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했나 라고 하는 학생들의 접근하고 있는 순서만 봐도 선생님의 관점으로는 아 이 친구가 그동안에 유전의 가장 기본적인 기본기를 탄탄하게 다졌구나 라고 하는 것이 느껴지는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 선생님이 10번 문제에 대한 걸 한번 꼼꼼히 선생님이 풀이를 해 줄 테니까 이 부분에 나는 어떻게 접근했는지 그리고 나는 무엇을 소위 말해서 무엇을 생각하지 않아서 이 부분의 시간이 좀 오래 걸렸는지 같이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해요. 자 이 문제는 9월 평가원의 10번 문제입니다. 10번 문제 세포주기 문제였던 것 치고는 정답률이 46%니까 킬러문항으로 분류될 만큼 아이들이 좀 당황했던 문제이곤 해요. 이 중에 하나가 자 이제 선생님이 하나씩 하나씩 이 문제에다가 표시를 해 가면서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 문제에 대한 접근을 좀 해보면 large h와 small h는 상염색체 위에 있는 유전자입니다. 라고 적혀져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large t와 small t는 x염색체 위에 있는 유전자입니다. 라고 문제에 알려져 있죠. 자 그리고 그 뒤로 봤더니 이 안에는 남자의 세포가 두 개 그리고 여자의 세포가 두 개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주어진 정보의 모든 끝이에요. 자 선생님은 항상 세포주기 문제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세포주기를 문제를 낼 때 출제자의 마음을 좀 알려주거든요. 여러분 세포주기 문제가 정답률이 20%나 30%가 되면 될까요? 그 문제를 낼 사람은 자기의 문제가 정답률이 20%나 30%이 되었을 때 막 기분이 좋을까요? 우와 드디어 내 문제가 정답률이 20%이야. 막 이렇게. 그치 않겠죠. 각 문제마다 자기 포지션이 있어요. 다른 말로 얘기해서 5단원 예를 들어 환경 생태계 환경 부분에 정답률이 20%로 떨어지면 안 되듯이 이런 거랑 똑같이 여기 남은 세포주기 문제는 가장 적절한 문제의 난이도가 바로 정답률 50%에서 왔다 갔다 했을 때 문제 변별력 있는 문제가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세포주기는 반드시 시간 안에 풀게끔 만드는 변별력 있는 문제 다른 말로 이 안에는 반드시 주어져 있어야 되는 조건들, 힌트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 힌트 중에서 저는 선생님이 세포주기 문제 풀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규칙, 원칙 첫 번째로 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핵상을 찾는 법이었어요. 얘들아 핵상이라고 얘기하는 거 보면 핵상이 EN이라고 얘기하는 자 핵상이 EN이라고 하는 세포를 문제 안에서 줄 수밖에 없단다. 핵상이 EN이라고 하는 세포 그 안에 유전자에 대한 정보를 주지 않고서 여러분들한테 문제를 5분, 6분 내내 걸려가면서 문제를 풀게 할 수 없을 거니까 핵상이 EN 세포를 반드시 찾아내는 것 그게 1번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서 기출의 변천사에 대한 얘기를 좀 하면서 이 내용은 백일의 기적에서 좀 들어있던 내용이기도 했는데 자 핵상이 EN인 세포 중에 아주 예전, 예전까지 유행했던 기출 문제에서는 G1기였답니다. G1기가 아주아주 인기였어요. 예를 들어 G1기라고 얘기를 하면 표 안에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라고 얘기를 했을 때 1, 1 그리고 1, 0가 되면서 어떤 세포를 봤더니 자 1이라고 얘기하는 숫자가 들어있다라고 얘기하는 1이라고 얘기하는 숫자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첫 번째, DNA가 복제되지 않았구나 DNA가 복제되지도 않았고 이 안에는 돌연변이를 고려하지 않는다 자 돌연변이는 고려하지 않는다 돌연변이는 없다라고 하는 전제라면 자 라지 A도 있고 스몰 A도 둘 다 모든 유전자가 들어있다 즉 상동염색체가 들어있는 2N이 되며 DNA가 복제되기 시작한 G1이다라고 얘기하는 이와 같은 정보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1과 0라고 얘기를 해서 X염색체 그리고 Y염색체라고 불려지는 성염색체 위에 있는 유전자다라고 얘기 그래서 라지 A 스몰 A라고 얘기하는 거 상염색체 라지 B 스몰 B 성염색체에 들어있는 G1, 핵상 2N입니다 이게 아주 옛날에 유행했던 G1이에요 그러다가 점차 발전하며 G1이 또 달라졌어요 어느새 G1이라고 얘기하는 시기가 동형접합이 주로 이루게 됐던 거죠 동형접합이라고 얘기해서 E0, E0 자 E0, E0 여러분 봅시다 1이라고 얘기하는 숫자는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알다시피 세포 주기 즉 감수 분열 중인 모습을 한번 살펴보면 감수 분열 중인 세포들 안에 G1기라고 얘기하는 것 얘네들은 DNA가 복제되기 전이기 때문에 1이라고 얘기하는 숫자가 들어갈 수 있지만 감수 1분열이나 또는 감수 2분열 중인 세포들의 모습을 보니까 모두 다 DNA가 복제되어 있는 형태라서 우리 문제 아래에서 감수 1분열과 2분열 이 아래는 반드시 자 콜수나 또는 1이라고 얘기하는 숫자는 들어갈 수가 없다 이게 기본적인 개념 원리였죠 자 그러면 1이라고 얘기하는 숫자를 통해서 우리 저 앞에 들어있는 1 첫 번째는 G1기일까 아니면 생식세포일까 여기서 고민을 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G1기일까 생식세포일까 자 두 번째는요 G1기하고 생식세포였는데 앞에 2라고 하는 숫자 눈에 띄는 거 보여요? 여러분 만약 생식세포라고 얘기를 한다면 제대로 분리가 됐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염색분체가 분리되는 거잖아요 염색분체가 분리되는 거라서 한꺼번에 라지에 라지에 A가 들어온다라고 하는 건 반드시 돌연변이가 있어야지만 가능한 일이라 우리 1이라고 얘기하는 숫자를 통해 G1기나 생식 또는 앞에 2라고 하는 숫자를 통해서 반드시 G1기만 가능한 이와 같은 DNA표이구나 이렇게 같이 파악을 했습니다 자 이제 조금 더 요즘에 가장 핫한 것 소위발에서 요즘에 가장 유행하고 있는 핵상이 EN인 건 바로 감수 1분열 중인 핵상이 EN이었어요 라지에이하고 스몰에이라고 얘기하는 걸 통해서 이 안에 둘둘 자 E0가 되어 라지에이도 2 스몰에이도 2 자 둘둘 복제되어 있는데 라지에이 유전자도 있고 스몰에이 유전자도 있다 다른 말로 얘기해서 상동염색제가 함께 있는데 DNA가 복제된 형태인 감수 1분열 중이구나 또 하나는 E0라고 얘기하는 걸 통해서 아니 핵상이 EN인 감수 1분열 중인 세포인데 라지 B와 스몰 B 분명히 핵상이 EN이면 모든 유전자가 다 들어있는데 공식적으로 스몰 B가 없어도 된다라고 얘기하는 건 라지 B, 스몰 B가 성염색체에 들어있으면 가능한 일이죠 자 그러면서 가장 중요하게 등장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감수 1분열 중인 자 동형접합 소위 말해서 4,0 4,0와 2,0라고 얘기하는 숫자가 가장 핫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선생님이 지금 여러분들한테 쓰고 있는 이 내용은요 바로 어떤 공부든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많은 공부를 하고 많은 문제를 풀었겠지만 시험치기 직전에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총정리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걸 정리정돈을 잘해야지만이 꺼내 쓰기가 쉽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에서 보아하니 4,0라고 얘기하는 이 4라고 하는 숫자 선생님이 그때 과감하게 수업시간에 과감하게 4라고 하는 숫자가 들어가자마자 돌연변이가 없다라고 하는 전제화라면 무조건적으로 감수 1분열 중인 핵상 2N 세포 그리고 자 여기 4,0라고 얘기하는 거 동형접합이다 요즘에 가장 이와 같은 숫자가 중요하단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 내용을 가지고 선생님이랑 같이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선생님이 지금 이 안에 들어있는 수없이 많은 정보들 중에서 우리가 가져갔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라지 H 스몰 H가 상염색체 라지 T 스몰 T가 X염색체라는 점 남자의 세포가 2개고 여자의 세포가 2개다 라고 얘기하는 요거 요기 아래에서 해결했어야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고 봤더니 눈앞에 보이는 4라고 얘기하는 숫자가 보여요 보자마자 핵상이 2N 자 핵상 2N 중에서도 감수 1분열 중인 소위 말하는 DNA가 복제되어 있는 2N이다 바로 알아차릴 수가 있겠지 자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요 선생님 여기에다가 뭐를 넣어야 되는 걸까요? 자 디귿에다가 디귿은 0이 안 된다 라고 얘기하고 동그라미 기억은 1이 안 된다 라고 하는 걸 통해서 여기다가 숫자를 하나씩 1도 넣어보고 2도 넣어보고 그런 얘기 들으려고 이 지금 영상을 선생님이랑 같이 쭉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건 아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숫자를 다 대입해서 넣는 건 물론 맞출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그리고 평가원에서 만든 이 문제의 출제지는 그렇게 풀라는 의도는 아니지 않았을까요? 다른 말로 얘기해 보면 가장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가 3번이라고 하는 세포 안에 디귿 그리고 기억하고 니은이에요 디귿과 기억하고 니은, 기억하고 니은하고 디귿은 0, 1, 2 숫자 중에 하나라는 거죠 어떤 세포 안에 여러분 볼까요? 어떤 세포 안에 0도 들어있고 1도 들어있고 2도 들어있다 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 순서가 0, 1, 2였든 아니면 0, 1, 2였든 상관하지 않고 여러분 0과 1과 2가 함께 들어있다 라고 얘기하는 말은 우리가 다른 생각을 할 필요도 없이 여기는 바로 세포의 3번은 핵상이 2N이고 G1기의 세포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여기 나와 있는 핵상이 2N인 세포를 바로 골라내는 것 이게 바로 동그라미 1번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치? 자 이제 동그라미 1번 하고 난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이 3번의 세포와 4번의 세포가 똑같은 남자 남자인지 여자 여자인지 아니면 한 명은 남자 한 명은 여자인지 이걸 골라내는 것이 핵심이잖아요 그러고 보니까 여러분 여기는 4, 0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이 0라고 얘기하는 숫자에 몰입해 보도록 할까요? 다르게 생각을 해보면 똑같은 동일한 사람이었다 상염색제라고 얘기하는 전제라면 동일한 사람이었다 라고 얘기하면 G1기에서 DNA가 복제되었을 때 2였고 0여야 되는데 위에서 우리는 이미 파악했어요 동그라미 D끝이라고 얘기하는 거 안에는 어떤 세포의 0, 0 여러분 상염색체에 들어있는 유전자가 돌연변이도 없다라고 하는 전제하에 어떤 세포의 0, 0가 되는 일은 없겠죠 그러니까 아하 우리는 간단하게 남아 여기 나와 있는 3번의 세포와 4번의 세포는 동일한 사람 남자 남자이거나 여자 여자는 아니다 라고 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결국은 여기에서 아 그러면 3번의 세포와 4번의 세포는 서로 다른 성별이 다른 한 명은 남자 한 명은 여자 세포의 2N이구나 라고 얘기하는 확신이 들고 나면 남자와 여자의 성별을 갈라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어쩐지 동그라미 2번 라지 T와 스몰 T의 그 정보가 X염색체라고 성염색체도 아니라 X염색체라고 우리에게 오로지 고스란히 모든 정보를 줬잖아요 그러니 이 안에 들어있는 숫자들 중에서 한 명은 여자가 되고 한 명은 남자가 되면 되는데 문제에서 먼저 볼까요 감수 2분열 중인 세포는 선생님이 잠깐 여기서 얘기를 했습니다 아 감수 1분열 중인 세포는요 감수 1분열 중인 세포에는 DNA가 모두 다 온통 복제되어 있기 때문에 1이라고 얘기하는 숫자 또는 홀수는 들어갈 수가 없다 라고 하는 거 기본적이죠 그러니 이 안에 들어있는 동그라미 기억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는 이미 1이라고 하는 숫자는 머릿속에서 배제한 채 0 아니면 2가 되는데 자 이제 우리 마무리해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여기에 있는 숫자가 2가 됨과 동시에 DNA가 복제되어 있는 X염색체에 라지 T라고 얘기하는 유전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스몰 T 유전자도 있어서 여기는 반드시 누가 된다 여자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숫자 2를 넣음과 동시에 자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G원기예요 여러분 G원기에 동그라미 기억이 2가 됩니다 자 G원기라고 얘기한다면 DNA가 복제되지 않았는데 라지 T 유전자가 여기도 라지 T 여기도 라지 T가 되게 되면 여기 남아있는 이들의 성별 역시나 동일하게 여자가 되는 거 눈으로 아주 간단하게나마 확인할 수 있는 거 여러분들 보여요? 자 선생님이 지금 이 문제에서 알려주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는 다른 것들이 아니라 여러분 어떻게 수능이라고 하는 시험에서 숫자 하나 2 넣어보고 1 넣어보고 0 넣어보고 하나하나씩 넣어보면서 대입하는 소위 말하는 귀류법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모든 이거 하나하나씩 기억에다가 디귿에다가 0 넣고 2 넣고 니은에다가 넣고 기억에다가 넣고 이렇게 대입하는 문제가 수능 문제 30분 안에 풀어내야 되는 그것도 생명과학 문제 안에 나오기가 쉬울까요? 선생님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모두가 여러분 우리 출제하는 사람 역시나 수능이라고 하는 시험은 여러분들의 공부했던 12년 또는 13년 이 많은 공부했던 시간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무작정 시간을 잡아먹게 하는 문제는 나오지 않는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 안에 들어있는 특히 세포 주기 안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 안에 핵상이 이혜닌 세포를 얼마나 빨리 제대로 찾고 이걸 가지고 접근하느냐 이게 메인 핵심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안에 핵상이 이혜닌 세포를 찾게 됨과 동시에 다른 여기 남아있는 성별만 잘 골라내게 되면 자 여기다가 정답을 들어가도록 할까요? 자 정답은 제로가 될 것이고요 그죠? 그럼 제로가 됐다라고 얘기하면 X에 라지티와이 남자가 되고 자 제로가 되면 반드시 여기는 여자가 되어야 되다 보니 자 동그라미 니은은 2가 되어서 스몰티 스몰티 그래서 여자가 되고 남자가 되는 여자 Q의 세포 남자 P의 세포 마지막 동그라미 디귿에는 1이라고 하는 숫자를 넣게 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동그라미 니은 자 서로 닮아있는 세포인 동그라미 니은을 가지고 있는 스몰티를 가지고 있다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Q의 세포가 될 것이고 마지막 마무리 자 세포 1번은 남자 피해 세포이구나 여기까지 확인되는 거 눈으로 보여요 자 현장에서도 정말 많은 아이들이 이걸 어떤 식으로 접근하면 되느냐라고 하는 질문도 많이 받고 그 다음에 인터넷 게시판으로도 선생님이 해설 강의에서 당연하게 핵상 2인 잡아가면서 문제를 아주 빠르게 풀었을 때 선생님은 어떤 이런 전제하에서 이렇게 됐습니까? 라고 묻는 질문이 게시판에서도 꽤 보이길래 제가 이렇게 따로 영상을 하나 만들었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저는 세포 주기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세포 주기 수업할 때도 유형 정리라고 하는 걸 해줬죠 DNA 표를 보는 법, OX 표를 보는 법, 그리고 DNA 합을 분석하는 법이라고 해서 유형을 나눠가면서 총 정리를 시켰는데 왜냐하면 세포 주기가 좀 탄탄한 아이들이 뒤에 있는 가계도를 해석할 때도 숫자에서 머릿속으로 상상하는 것이 빠르고 요즘에 DNA 표가 나오는 또는 이와 같은 그래프 형식으로 등장하는 돌연변이 문제 안에서도 아이들이 활용할 때 충분히 세포 주기 이 파트 기본이 잘 되어 있을 때 잘 따라오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들 중에서 10번 문제, 20번 문제 오랜 시간을 소유했거나 아니면 20번 문제를 풀어낼 때 고민을 너무 많이 하면서 풀었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 세포 주기 파트의 유형 정리가 필요하고요 선생님의 100일의 기적 강좌 아래 세포 주기의 총정리 방금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이렇게 강의를 하는 거랑 비슷하게 선생님이 전체 부분을 하나씩 하나씩 정리를 해준 부분이 있으니 그 내용을 가지고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는 남아있는 2개월, 9월과 10월 어떤 친구가 9월하고 10월 너무 얼마 안 남아서 마음이 떨린다고 이 시간 안에 내가 잘 해낼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질문을 하던데 개인적으로 저는요 9월하고 10월 이 두 달과 3월하고 4월의 이 두 달은 전체적인 공부의 효율적인 면에서는 차원이 다르다라고 생각합니다 3월, 4월에는요 내가 어떤 부분을 모르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떤 부분을 해낸 마지막 끝까지 해낸 부분도 사실상 많은 것도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3월하고 4월은 속도감이 더딘 그런 시기였다라고 한다면 9월과 10월은 전체 생명과학 부분 중에서도 어떤 부분은 마스터했고 어떤 부분은 부족하고 그리고 내가 어떤 부분에서 좀 더 노력을 해야 되는지 뚜렷하게 나오는 시기잖아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탄력받은 9월하고 10월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탄력받아 있는 9월하고 10월에 이렇게 총정리를 잘 해봅시다 알았죠? 정리정돈, 공부는요 공부를 잘하는 것과 시험을 잘 치는 건 약간 다른데 공부를 잘한다 열심히 모두가 다 열심히 했지만 이 시험을 잘 치는 친구들은 시험 직전에 총정리를 잘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시간 동안 총정리를 선생님과 함께 열심히 하면서 우리 마지막 마무리까지 수능날 활짝 웃는 그런 수능 시험장으로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까지 메가스터디에서 생명과학을 강의하고 있는 박지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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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